오른쪽 가자 오케오케 잡았으 잡았으 나이스 자 이거 사운드 조절 좀 아아아 워슈아 타인데? 집이야? 오른쪽 위에 능상 간다 나 2번으로 쏜다 엄마 그냥 밈 빠세 능상까지 붙이는 건 모르겠다 헤어스까지 클리어 해봄 삥 내꺼고 없다 저 올라가시 컨테 바이스 수립 보며 잡을게 잡을게 멀리 빠 가까이 고래에 있다 가자 가자 한 칸 넘어있는 것 같은데 3번 이따 3번 머리봉 한 대씩 구덩으로 업어주세요 좋았다 확인 나 이거 붙이 갈게 바삭 에잉 놀래라 자식아 너 안 맞냐 나한테 나한테 안 보여 나한테 나한테 밀딜일까요 나한테 밀딜일까요 확인 나한테 안 맞냐 안 맞냐 끝났다 해우소 쪽이랑 내 오른쪽 위 나한테 밀딜일까요 나한테 밀딜일까요 3핑 바위에 둘 3핑 바위에 둘 바위에 셋이 있는데 나한테 밀딜일까요 바위에 둘 내 오른쪽에 하나 있거든 지금 3번쪽 바위 둘이 끝이 아니라 낀다 낀다 나한테 밀딜일 쟤 죽겠는데 이제 HP 1인데 왜 이렇게 안 죽어 빌리 죽었다 저 미니 라스트 저기까지 도망간다 제 어 논이 갑자기 왼쪽 왔어요 내가 먹었 틈틈이 연습해서 왼쪽 밀수 나이스 네이스 네